자 금둥둥님 몇 개 나올까 이분은 금둥둥님 계십니까? 주체미 뭡니까? 자 주체미 뭐죠? 엉덩이 메이커 한다고? 오 좋지 않은 걸 좋지 않은 걸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났네 금둥둥님은 뭔가 안 좋은 걸 하시는데 자 매니저석에서 한 번 지켜봐 내 카드가 뭐가 나오는지 자 갑니다 트레이스? 위트를 한다고? 오 히히히히 나옴 히히히히 시작이 히히히히가 나왔어 히히가 뭐예요? 히히 카드가 히히 카드로 나옵니다 또 히히 환전소 갑니다 히히 카드 다음 히히 카드 자 히히히히 어 이분 까딱하면 액댐각인데 액댐각 히히히히 노전설 노전설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고치 않은 챔프가 주체미라 가능한 나옵니다 여러분 겐트 위안 주체미면 이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겐트 위안의 저주 아 히히히히 노전설 노전설 신나는 노래 히히히히 진짜 큰인데 자 현재까지 20개를 깠는데 전설 노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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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노래 노전설 아직까지 노전설 야 빨리 겐트 위안 접는다 그래 자 빨리 겐트 위안 안한다 그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안한다 그래야 돼 빨리 메르시 한다 그러세요 전 메르시를 하겠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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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하세요 전 메르시를 하겠습니다 채팅하세요 빨리 아 지원 안합니다 아 아 이분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단호하게 아 히히히히 아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이 사람아 그런 말을 하니까 카드가 안 나오지 자 노전딸이 노전딸 진짜 메르시한다는 얘기를 안하니까 메르시를 안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하고 겐트 위안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겐트 위안 유저들이여 니들이 겐트 위안을 하기 때문에 전설이 안 나오는 것이다 아 아 겐트 위안 전달이 노전다 빨리 빨리 메르시한다 그러세요 이거 걱정돼서 그래 내가 메르시한다 그러세요 빨리 라이나르트 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됩니다 참회하세요 참회 참회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면은 전설이 뜰 것입니다 회개하시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루시우 루시우 정도는 할게요 나왔습니다 루시우 그래 루시우 정도로 합의 한번 보자 자 영웅 딸이 영웅따 영웅 또한 루시우 회개하라 회개하면 나올 것이다 회개하라 아 돈 저 돈 영웅인가 확인을 안했네 루시우 봐 회개하면 나오시잖아 회개하시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도 나오려면 메르시를 섬겨야 돼 메르시 그래 가자 자 메르시를 섬겼는데 그래 섬겨라 메르시 그래 섬겨라 메르시 트레이스롱 미친 이거 나왔어 다 섬겨라니깐 여러분 믿습니까 지원을 하셔야지 블리자드께서 대답하시어 티레이스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겐트위안 같은 걸 하면 카드가 좋은 게 나오진 않습니다 카드가 아 메르실 야 메르시를 섬겨라 야 메르시를 섬겨라 메르시를 메를루야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메르시 믿는다 안했으면 노전설 될 뻔했습니다 노전설 메르시를 믿으셔서 이거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알겠죠 아주 좋아 가